네 오늘 그 강의는요 실제 부동산을 어떻게 보유하신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어떻게 성공과 실패가 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 특히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권인데 충청권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 거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리 아무래도 지방 쪽이다 보니까 현재 직업이 농부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거주하는 기준도 음성 쪽에 있고요 또 보유하신 부동산이 토지 임야가 있고 토지 농지가 있는데 실제 아무래도 지방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부동산의 종류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토지 쪽으로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은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계속 농사를 짓기에는 또 나이도 있고 건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 이후 자산관리 전략 및 자산 설계를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런 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실제 이분 사례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현재 토지를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토지 개발과 자산 운영에 대한 제안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단독주택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일반 도심권의 아파트 거주보다는 조금 더 넓은 토지의 자가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런 부분들은 이 집가 상승에 대한 부분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현재 임야가 있고 농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보통 확인하는 농사를 짓는 분들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한번 뽑아본다 그러면 대부분이 순환자금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은 근로소득하면 근로 금액들이 좀 들어오는데 월급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보통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임대 수익이라고 해서 보통 이런 현금 흐름 쪽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 시골 특히 지방권에 계신 분들은 바로 이런 현금 흐름 순환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 첫 번째 좀 문제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토지를 상당히 좀 많이 보유하고는 계시지만 실제 토지에 대한 이 활용을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는 이런 토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좀 개발이라든가 전환을 하신다 그러면 결론은 토지 활용을 통해서 더 큰 자산 가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 농지 같은 경우에도 자 이 큰 도로변을 끼고 바로 앞쪽으로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 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자 이거 보시면 짝 바둑판처럼 이렇게 도로가 돼 있는 개념인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 바로 도시 개발을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도시 개발의 대로변에 앞에 있는 특히 농지라 하더라도 이런 토지들은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토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자 실제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적인 부분으로 한번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실제 부동산 투자의 기대 이익은요 기본적으로 임대 소득이 있고 여기에 자본 이득 결과적으로 처음에 매수를 해서 매도할 때의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자본 이득이라는 부분 중간에 물론 인플레이션 해치라는 부분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세 차익과 임대 소득 두 마리 토끼 컨셉으로 보통은 부동산 투자의 원칙을 가져가는데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를 기본적으로 임대 소득을 본다라는 컨셉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운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자 그러면 농지나 산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 결국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건 바로 이러한 도시화 개발로 해서 결국은 개발이라든가 전환 바로 이런 활용 쪽으로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두 가지죠 시간에 의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시세 차익은 자동적인 자산 가치가 되겠지만 두 번째는 시간 컨셉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러한 해당 부동산 주변의 입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러한 개발 이익을 덤으로 생각하시는 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토지하면 우리 인간 우리 사람도요 이름이 있고 성별이 있고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바로 이 토지의 신분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지목에 대한 부분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자 현재 농지 같은 경우에는 답 전 과수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만 대부분 그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도 농지도 있습니다만 임야 같은 경우에도 임야를 우리가 보통 임야로 그대로 도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이나 아니면 대지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보통 임야의 토지 가치보다는 전이나 대지에 대한 지목 변경으로 인한 토지 가치가 보통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는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산 가치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대부분 이런 또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용도 지역은 뭐냐면 이 토지에 활용을 할 때 그 위에 어떤 건축물을 적용하느냐에 따라는데 지금 대부분 임야와 농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에다 큰 빌딩을 짓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로 되고 있는 부분에 특히 농지라든가 임야 부분에 어떤 거를 하냐 보통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러한 창고라든가 아니면 공장용지로 하시는 것이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유리한 부분이다 라고 제안을 좀 드리는데 자 기본적으로 투자 솔루션에 대한 제안을 제가 보통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자 이 네 가지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현재 기준으로서는 정부 규제입니다 자 이번에 뭐 8월달 7월달에 지금 농지법 개정으로요 농지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규제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최근에는 농지보다는 임야 쪽으로 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투자할 때 반드시 정부 규제 항목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 자 두 번째는 결국은 투자를 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익을 보는데 거의 50% 넘게 세금으로 국가에다가 기부한다 생각하시면 솔직히 배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에 대한 결국은 세테크를 하시라는 얘기를 꼭 강조를 하는 거고 자 지금도 토지 투자하시면 보통은 묻어두기 컨셉이기 때문에 자 현금으로는 보통 생각들 안 하시는데 자 이거 반드시 현금으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결론적으로 보통 토지는 길게 가는 컨셉으로 인식을 하시다 보니까 자 이게 본인 소유로만 가실 거냐 아니면 가족들 중에 자녀분들이 있다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자 이분 같은 경우 투자 운영 자 일단은 주택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자 여기에 상업용이 없습니다 오직 토지 쪽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거는 토지 쪽을 상업용 쪽으로만 조금 일부 전환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되면 되고요 토지 개발을 통해서 이런 순환 투자 그러면 임대 수익 뿐만 아니라 자본 수익까지도 얻어지는데 자 겨울 마지막으로 투자 제한 얘기를 좀 드리게 되면 단독주택 당연히 1주택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대로 끌고 가시면 시세 차익 뿐만 아니라 자본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자 저는 지금 토지 중에 농지 쪽에 그 부분을 농업용으로 그대로 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들은 창고 같은 경우를 신축을 해서 상업용으로 좀 전환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임대 수익 뿐만 아니라 개발 수익까지도 가는 제한을 좀 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임야 같은 경우에도 토지 분할이나 농지 왜 그러냐면 임야를 보통 전후로만 지목 변경해서 바수로만 활용하신다 그래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또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어?